하나, 둘, 셋! 지금 이거 물 멈춘 거 아니에요?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지? 화면이 멈췄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대박! 우와!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잠시만... 어떻게 등장하면 아주 멋질까?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아니다 그냥 가자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런 댓글이 또 왔습니다 무슨 댓글이었지? 며칠 전부터 아침저녁으로 매일같이 오는 댓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요즘 틱톡에서 외국 사람들이 물풍선에 테이프를 붙이고 구멍을 내면 물풍선이 안 터지고 물이 나오는 게 정지 화면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가짜 아닌가요?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매일같이 받고 있는 끝에 결국 오늘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정말 많은 풍선과 관련된 컨텐츠를 했어요 초거대 풍선을 만들기도 하고 물풍선을 만들기도 하고 물풍선이 들어가기도 하고 물풍선 수영장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자 여기 테이블 위에 풍선이 준비되어 있고요 풍선... 무지개 풍선... 어떤 색깔 쓸까? 일단 처음이니까 보라색 풍선 가지고 가서 물을 넣읍시다 가자! 얼마나 크게 만들까? 풍선을 묶고... 가자 가자! 마지막으로 전기테이프! 하나 둘 셋 넷! 풍선에 붙여줍시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아무거나 뾰족한 걸로 이 부분을 구멍 내주면 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터지는 거 아니겠지? 날이면 날마다 착용하는 물환경이 아닌데 오늘 착용했습니다 자 가자 일단 이거 다트하듯이 가야겠다 더 재밌겠다 전세계 허팝 다트 대회 우승자 허팝! 자 갑니다! 간다! 우와 실패! 아... 안 됐다 그냥 하자 자 여기에 이제 구멍을 딱 내면 오오! 아... 으악! 오오... 아... 으악! 다... 다 젖었다 이게 보니까 풍선에 붙인 테이프 가운데 구멍이 생겼는데 이 구멍이 작아야 되네 잠시만 여기 다 젖겠는데? 바닥 지금 물 범벅이야! 가지고 나가자 약간 UFO 같지 않나? 됐다 아직 카메라 한 대 안 가지고 왔어 실패... 뭐하는 거야? 하하하하 이번엔 물 빙선을 좀 더 크게 만들자 돈돈 오으우 Pix 엄청 무거워 으으으으으앙 우암 동감 바라봐 음 뜨... 차가차가! 아 차가! 바라봐 바라봐 오오!! 아이씨! 아이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테이프 4조각 자, 어디에 주사를 놓을까? 여기로 정했다 이번에는 구멍을 아주 작게 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마법이 아닙니다 일시... 어허! 으아아아아악! 날이면 날마다 오는 마법이 아닙니다 일시... 어허! 으아아악! 날이면 날마다 오는 마법이 아닙니다 으하하하 오줌 쌌네? 이번에는 풍선을 적당히 크게 할게요 시간이 없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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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 안 된다 빠르게 빠르게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3, 2, 1, 간다! 오! 일단 풍선이 안 터지고 물이 약간 멈춘 거 같아 근데 바람이 불어서 끝은 좀 움직인 거 같아 보이는데 잠시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일단 풍선은 안 터졌는데 일시정지 마법은... 이게 안 됐어 물풍선에서 물이 나오다가 이 물이 바람 때문에 흔들렸어 안에 들어가서 실내에서 할게요 이번에 주사는 이쪽으로 맞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간정지! 멈춘 거 같아 우와! 물이 멈췄어 물이 멈춘 거 같아요 우와! 근데 물이 멈춘 게 아니거든요? 여기 물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쪽으로 오면은... 얍! 멈춰라 얍! 시간정지! 물이 멈췄습니다 대박!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우와! 진짜 멈춘 거 같아 물이 멈췄어 멈췄어 아니야 물 안 멈췄어 멈췄어 어떻게 이런 일이? 풍선은 조금씩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풍선이 이제 완전히 줄어들었어 바닥은 물범벅이 돼버렸고 우와... 지금 물이 멈췄어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멈췄어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신기하다 오오! 물 멈춘 거 아니에요? 물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멈췄어 오! 완전 신기해 대박!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완전 신기해 우와... 그럼 이번에는 구멍을 많이 내볼게요 하나, 둘, 세 개 됐다! 바로! 바로! 하나, 둘, 셋! 오! 구멍 여러 개 가능하네 근데 구멍이 크니까 물 굵기가 커서 일시정지 느낌이 안 나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초거대 풍선! 이것도 가능할까? 여기 물 넣으러 가보자 풍선이 너무 커서 물 넣는데만 오래 걸려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잠시만 이쪽만 볼록 튀어나왔어 왜 이래 이거? 우와! 이거 묶어야 되는데 이게 묶을 수가 없는데? 일단 이렇게 똘똘 말아서 하나, 둘, 셋! 우와!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우와! 가자! 할 수 있다! 이거 떨어뜨린 순간 끝이다! 물복단이다 이거! 할 수 있다! 왔다 왔다! 조금만! 케이블 위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왔어! I can! We can! Do it! 묶는 게 힘들어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줄게요 꽉! 엄청 크다 겨울에 얼어 써서 풍선 모양이 이상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풍선이야! 이번 실험을 위해서 물환경 착용 오... 손이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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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서 떨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봅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찌르기만 하면 돼! 이 중간만 더 기다렸다 간다! 풍선이 안 터지는데? 아주 세게 간다! 안 터져! 간다! 오! 됐다! 정지샷 같지가 않은데? 잠시만 빠르게 물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 되게 작게 하나 더 만들자 그러면 아주 작게! 구멍 이거 엄청 큰 거 같아요 그래서 구멍 작게 됐다 됐다! 너무 작은데? 잠시만... 중간이 없어! 이거는 멈춰있는 거 같지가 않은데? 잠시만 그럼 물 여기 다 쏟을 필요 없잖아 나와! 나와! 으아아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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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 물 주러 가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무에 물 주자 아 물 많이 묶어 빨리 커라 얘들아 뭐라고? 너희도 물 달라고? 자! 으아아아아악! 비록 옷이 다 적기는 했지만 오늘은 물풍선에 구멍을 뚫어도 터지지 않는 실험을 했는데 사실 이보다 더 신기했던 건 바로 일시정지 효과였어요 다시 한 번 보여주면서 끝낼게요 구멍 크기를 작게 해야 돼 그렇다고 너무 작게 하면 또 이게 일시정지가 안되고 자 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일시정지 딱 시킬게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시작! 시간아 멈춰라! 오 멈췄어! 지금 이거 멈춘 거 아닙니다 오호호호 여기 보면 물이 떨어지고 있어 시간이 멈췄어 지금 썸네일 찍으려고 하나 더 하는데 이번에 하늘색으로 준비했습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 이게 안 붙은 부분이 있으면 안돼 딱 잘 붙어야 돼 구멍이 너무 크면 안돼 하나 둘 셋 지금 이거 물 멈춘 거 아니에요?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지? 화면이 멈췄습니다! 화면 안 멈췄어요 화면 안 멈췄어 우와 신기하다 대박 우와 노앤이 뺀콘이 다같아요 연 word